검찰이 야당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번에 배지를 단 자 중에 하나가 선거 막판까지 사법부가 이재명이를 재판정에 세웠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일사일언에서 기결수와 미결수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국이나 이재명이 등이야말로 엄청난 특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은 구속되었어야 합니다. 구속되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의 경우에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바람에 살아났어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국이는 2심에서까지 징역형 인연이 판결 나왔는데 그 판결을 한 판사가 그런데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 바람에 살아나서 설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됐건 계획된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갖고 정치화됐다고 비난하는 이재명 똘마니들의 언행을 보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유분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줬다고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중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에 선거 줬다고 수사 중단하면 그거야말로 검찰이 정치권의 신여가 되는 거죠. 선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기간 동안 일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원래의 계획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고 엄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검찰은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의 돈봉투 사건 송영길 돈봉투 의혹 사건 이재명이 수사 중인데 잠깐 중단했던 그런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 재개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건 조국이도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주요 사건 목록인데요. 검찰은 불필요한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골랐지만 그동안 이 수사는 불가피하다 정당하다라고 주장해온 만큼 그동안의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결과에 개의치 않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 또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입니다. 신속한 실체 규명이 수사팀의 의무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론되는 수사 대상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이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맡고 있습니다. 소환대상 의원이 10명이고 그중에 7명이 출석 자체에 불용을 했습니다. 총선 준비해야 되니까 이라는 이유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소환해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데 7개월간 압수수색 주요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건 큰 틀을 파악한 상태고 이제 본격 수사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축은행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그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터뜨렸던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제기된 의혹인데 최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별도로 정자동에 있는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에서 진행될 것 같고요. 쌍방울 대급 선거 의혹도 아직 이재명의가 기소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기소 여부도 관심을 끄는 사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에서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권순일 수사 이건 이재명과의 재판받고 거래 의혹 사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이 임종석이 이런 자들 기소되지 않고 아직 수사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의 전 사위 문다예의 전 남편이죠. 이자와 관련된 채용비리 의혹은 이게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돼서 문재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전주지검에서 지금 다시 수사 제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종근 변호사 박은정이라고 조국 혁신당 1번 비례가 돼서 이번에 배지를 달게 된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의 다단계 사건 고액 수임 의혹 사건 이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검찰에 부담을 안 주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총선 졌으니까 우리 수사 접자. 그건 검찰도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이 사건들은 신속하게 수사가 되어야만 될 중범죄 사건이다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 결과가 여당 패배로 끝났다고 수사를 안 한다? 그야말로 정치검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담대하게 오로지 국민만 보고 거학척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조국이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이재명을 만나지 않은 것은 이재명을 선거 전에 구속시킨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국정파트너인 야당대표로 본 게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만약에 조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연석 검찰총장이 지할 일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면서 꼴자파고 얍실한 생각이었다. 무슨 동네 양아치딘이나 쓰는 말을 가지고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조국이와 관련해서는 조국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로 논평할 필요는 못 느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법보다 주목해서 조국이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대법에 올라가 있는 이 사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판을 지책시켜가지고 3년 동안 재판이 확정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감옥에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가 제시한 재판 지연 전술 우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서 또 시간 끌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고 결국 지금 4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할 경우에는 그중에 한 명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거기서 결론 못 내고 전원합입으로 넘어가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 끌고 전원합입으로 넘어가면 사건 배당 자체가 한참 뒤쪽으로 다시 밀리게 되니까 거기서도 또 시간 끌고 그리고 대법에서 지난번 권순일이가 이재명 살려주듯이 누군가가 총대 매고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또 재판 2심 재판 배당에서부터 또 시간 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간첩 용의자들이 재판 지체시키듯이 조국이가 재판을 지체시킬 것이다 그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이가 단순히 그런 계산과 그런 계획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조국이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왜 3년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아세요 3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뭘 하려고 할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번 총선 결과로 저 종북주사파 진영에서는 유력한 2명의 대권주자가 나타난 셈이죠 하나가 이재명 하나가 조국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또한 정치적 현실이에요 이번에 비례정당에서 대결을 벌였는데 이재명 당에서는 26.7%를 얻었고 조국당에서는 24.3%를 얻었어요 거의 동률로 표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수백 명의 지역구 후보자들을 내고 거기서 175석이나 당선시키면서 함께 얻은 비례표가 26.7% 인데 조국인은 거의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그냥 비례만으로 24.3%를 얻었으니까 조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이랑 조국이 종북주사파 진영의 대권주자로 경쟁을 하면 조국이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종북주사파 진영의 대권후보로 조국이가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못 잡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거에 나가서 이기면 그래서 조국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형집행이 정지되거든요 5년 동안은 감옥에 안간다 그리고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셀프사면인들 못하겠냐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으니까 대법에서도 알아서 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5년 대통령 해먹고 퇴임하면 문재인이처럼 큰소리 땅땅 치고 다녀도 감히 손 못 댄다 이게 조국이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옥 안 가는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재판 지체시켜서 몇 달이라도 더 바깥에서 배치 달고 폼 좀 잡고 싶은 그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 지체시키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고 최이무 대통령이 돼서 영원히 감옥 안 가는 이 계획까지 세우면서 움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는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운다 링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쳐맞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타이슨이 한 말이죠 뭐 한 가지 좀 같이 말씀드릴 거는 박원순 박원순 사례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박원순의 의문사 당시에는 정치적 자발적인 극단적 선택으로 정리가 되고 넘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연 박원순이가 이런 사안에서 이런 형태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실체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박원순이야말로 차도살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차도살인 내가 직접 내 칼에 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칼을 이용해서 정적을 죽이는 거죠 저는 이재명이와 조국이도 차도살인을 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와 조국이 서로가 자 보세요 조국이는 이재명 당과 합당 계획없다 딱 밝혔어요 또 이재명이는 선거 막판에 조국이가 자기보다 더 뜨는 것 같으니까 우군과 아군 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조국이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조국이는 이미 불과 어른 같은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같은 진영 이런 것보다는 배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이 그래도 명색이 겉으로는 같은 좌파 종북주사파 진영인데 지그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면 지지자 진영에서 종북주사파 좌파 진영에서 그걸 용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칼을 이용해서 차도살인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이재명이도 조국이도 앞다퉈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애를 하고 있어요 만나자는 거죠 말은 어떻게 표현하건 실제로는 만나자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종북주사파들의 상투적인 공세를 넘어서 이재명이는 조국이를 조국이는 이재명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칼을 이용한 차도살인을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앞으로 종북주사파 좌파 진영 내에서 벌어질 정치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할 겁니다 우리만 백팔석 우리만 대통령과 단단히 한 몸이 되면 얼마든지 달려드는 적의 힘을 역이용해서 엎어치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의제의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 당선된 108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가 좀 깊이 생각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윤석열 지우려다 실패한 선거 여당답게 치르지 못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막 시작될 무렵에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가시티 부상이었어요 김포시 서울시 편입 그런데 이거를 누가 치고 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김기현이가 치고 나갔어요 그때까지 김기현이가 당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제가 이 서울시 편입이 현안이 되었던 김포시 고향시 하남시 구리시 이런 곳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 민심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전부 전멸하다 시피 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시 편입 이슈가 힘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일찍 터뜨렸던 겁니다 별 준비도 없이 터뜨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김기현이가 대표료에 있으면서 거의 대표직 그만두기 직전에 이걸 갑자기 김포 가서 뜬금없이 터뜨렸어요 그때 김포에 교통문제 이슈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서울시 편의 외계를 터뜨렸어요 이건 뭐지 이건 선거 때 굉장히 충격이 큰 이슈인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터뜨리면 안 되는 건데 선거 한 한 달 전쯤에 이걸 터뜨려야 이게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 바람을 몰아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일찍 터뜨렸다 제가 그렇게 논평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김기현이가 지 대표직 조금 더 연장하려고 써서는 안 될 총선 때를 대비해서 아껴도 써야 될 실탄을 함부로 써버린 거예요 지금 김기현이는 울산에서 당선돼서 큰소리들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참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유석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체별 업무보고를 전부 다 민생토론회로 바꿔서 무려 24회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정말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얘기들이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이슈들이었어요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여당은 여당은 따로 정책 만들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민생체감도가 높은 정책 몇 개라도 좀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7대 정책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번 선거 과정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색깔이 짙어진다 그래서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고 선거를 치러서 패배한 겁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총선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 제가 정말 제한적으로만 언급을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메가시티라는 폭발력이 있는 이슈도 개인 정치 연장하려고 일찍 써버리고 대통령이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했는데도 그걸 당의 선거 공약으로 받아서 확산시키지도 못하고 애써 대통령 외면하려고 하고 대통령 지워버리려고 하면서 선거를 치른 결과가 이 선거 결과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난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선거와 야당의 선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기본인식도 안 대체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총선을 치를 때는 정권 심판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이 불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정권 심판에 제대로 맞장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정권 심판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외면해 버리면 그러면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어도 정권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당당하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뭘 잘못했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못하게 하지 않았냐 라고 치연하게 맞장을 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조국 심판을 하든지 운동권 심판을 하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운동권 심판과 이재명 조국 이조 심판론을 가지고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거의 맞장뜨지 않는 바람에 정권 심판론이 쓸어버리는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체감도 높은 정말 좋은 정책들이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왔는데도 국민의힘은 애써 이걸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갖고 오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 색깔이 짙어질 것 처럼 걱정하면서 그 바람에 저 정복주사파들의 정권 심판론에 맞장뜬 후보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잘못했냐 누구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지 라고 댓글이 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정서와도 많이 어긋나게 된 겁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번 총선회에서 치면 지난 2년간 대통령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발목 잡았던 저 좌파 더불어민주당 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국정을 농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떨쳐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2년간 저 좌파들의 입법 독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대통령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키겠다 하고 나서서 맞장을 떴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는 바람에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렸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총선 패배 백설을 혹시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생산적인 논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여당이다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다 윤석열 정부를 바치는 집권 세력이다 그러면 싫든 좋든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어야 맞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을 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구체적이었고 행동을 담보 하고 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사과를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 정상들의 대국민 사과 모습도 가끔 접하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인기 중에 대체로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사과 대통령의 사과를 볼 때마다 늘 사과하고 난 다음에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반성이 부족하다 이런 따위의 상투적인 논평으로 대통령 담화와 사과의 진정성이 훼손되곤 했습니다 정치인의 사과도 그렇고 대통령의 사과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살다 보면 사과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사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사과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성을 인정받습니다 왜 저 집에서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잖아요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무작정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로는 안 되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제대로 지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 얘가 진짜로 지 잘못을 이해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앞으로 고치려고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용서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과의 진정성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사과가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리고 행동이 담보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연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국정의 최우수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물가관리에 청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고금리를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산법의 폐허를 바로 잡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집을 소유하기도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공매대로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지만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설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수출 드라이브 건전재정 민간주도 성장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그 노력이 닿지 못했습니다 원전생태계를 살리고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산업경쟁력을 높였지만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들까지 그 노력이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국민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 필요하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습니다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미흡하고 부족했다고 반성한 부분입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성에 의거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책 분야에 더 매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행동으로 지금 담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성과 행동의 담보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겨 듣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면서도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부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안보 긴급비상 대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것도 없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하며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제는 명복을 빌며 유적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행동이 담보된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유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사과 연설을 야당들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전부 진정성이 없다 아직도 현실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비난하고 나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왜 국무회의 형식을 택했냐 그리고 왜 직접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참으로 천박한 정치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서 국무위원들 앞에서 얘기한 것을 대변인이 전언 형태로 전한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형식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사과 연설은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국민들한테 직접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없다 연설문 전부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사과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준비된 논평을 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사과 후 탄핵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겁박하고 나온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후에 즉각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혹평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났다고 비판했는데 그런데 이 야당이나 언론의 이런 비판 어디에도 이거 이거 이거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쭉 대국민 사과문에서 얘기한 것들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려고 했다 거기서 잘못된 게 뭐 하나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에서 방향은 이랬는데 이 부분이 미협했다고 하는 이런 사과 구성에 이 방향이 옳았는데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야죠 어느 야당 논평도 어느 언론 논평도 방향이 잘못됐는데 방향이 옳았다고 고집부렸다는 식의 구체적인 지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을 일관하고 이런 식으로만 논평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들이나 조중동 언론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당선자들의 얘기를 쭉 보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 자들도 다 옳다고 시인하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어요 방향이 오르니까 방향 갖고 시비를 못 잡으니까 태도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형식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그게 국무회의였나 왜 죄송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안 썼냐 이 따위의 문제제기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정상 정식으로 비판하는 대상으로 지금 놓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놀림거리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권력이 제일 불쌍해지는 게 조롱거리로 전락했을 때거든요 지금 조혁당이 바로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혁당의 논평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민이 몰라배서 죄송하다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평 하나 못 내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어디 국민한테 책임을 돌리는 때가 있습니까 단 한 대목이라도 내가 옳았는데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못 알아줘서 국민한테 섭섭하고 아쉽다 이런 식의 표현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논평할 수준으로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통령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의힘 당선인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대국민 사과 연설을 했는지를 좀 살펴줬으면 좋겠는데 다수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언론이 마이크 갖다 대는 몇몇이 문제예요 국민의힘의 당선인 다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국정운영 기조와 실행 능력의 부족함을 반성하긴 했지만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 생방송 말고 어떻게 직접 사과를 해요 강하면 내거리에 들어가서 마이크라도 잡아요 이런 쓸데없는 전혀 비본질적인 이런 걸 갖고서 시비라고 한마디 멘트를 하면 이게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모든 게 부족한 내 책임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으면 국민에게 좀 더 와 닿았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면 아예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을 써주세요라고 그러면 메시지라도 먼저 주든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오히려 그보다도 더 절절하게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무 저 내용도 없이 그냥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 또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데 모자랐다 이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한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걸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체감할 만큼 변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모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이 못 알아줘서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래놓고 국민의힘은 이래놓고 말이죠 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날 당선인 총회를 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때야 됩니까 아 이거 우리가 선거를 잘못 치러가지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연설을 하게끔 됐다 이게 여당 의원이라면 일단 그런 마인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잘못 치르는 바람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배현진이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은 축하해야 하는 자리 당선인끼리 만났으니까 자축하겠죠 그 얘기를 꼭 기자한테 해야 돼요 위기의식이라고는 일도 없는 국민의힘이에요 조국혁신당은 야당을 여전히 적대세력으로만 본다 이렇게도 논평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재명이하고 조국이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조국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혁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면 정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국정의 중심 세력으로 인정하는가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시작될 때 야당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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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사과하라 사과하라 심지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과해야 돼 사과해야 돼 그래서 끌려 나와서 사과했다가 사과 다음 날부터 사과 당일 날부터 엄청난 공격을 다시 봤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저게 무슨 사과야 어떻게 됐습니까 또 끌려 나와서 또 사과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저게 무슨 사과야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또 끌려 나왔어요 그러다가 탄핵당했습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연설은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한 사과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과의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고 따라서 그 사과에는 행동이 담보되어 있다 이걸 처음부터 윤석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야당들이나 언론들한테 긍정적 평가를 받는 거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다 다만 국민의 힘이라도 좀 대통령의 사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읽어봐라 108명과 대통령만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 다시 탄핵을 꿈꾸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입건한 다음 동아일보호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을 제대로 읽고 있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더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과 좋은 정책 아래 최선을 다했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기 변명만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사설에서 그러면서 성남 민심 앞에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성의 메시지가 약했고 변화와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소통과 협치에 대해 어떤 구체적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성남 민심 맞죠 그러나 그 민심은 50대 45의 민심이었습니다 언론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192대 108만 보이지 50대 50대 45라고 하는 진짜 민심은 이것들이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50대 45라고 해서 우리가 안 진 것은 아닙니다 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가지고 책임과 자성의 메시지가 약하고 대통령은 부족했다 미흡했다 미치지 못했다 열 번도 얘기했는데 죄송하다는 단어가 없다고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또 문답이 오가는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이라도 갖췄어요 미디어 정치시대에 생방송으로 13분간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는데도 여전히 형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반성은 그냥 변명이 대부분이었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아쉬워했고 사실상 국민에 대한 불만으로 들릴만했다 이거야말로 왜곡 아닙니까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에 어디 단 한 대목이라도 국민을 원망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왜곡하면서 사슬을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협조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는데 협조라고 하는 것이 야당 대표들 만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시점과 절차가 있어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선거 졌다고 그 다음날 쪼르르 야당 대표 만나주고 그러면 협치된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점과 절차가 있어요 형식도 있어요 그런데 협조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 지위와 상통하며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 야당과 각을 세웠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한 말이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 지위와 상통하고 우리 미래를 존먹는 마약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동아일보한테 묻습니다 포퓰리즘 하라는 겁니까 이 얘기했다고 야당과 협치를 거부하고 야당과 각을 세웠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포퓰리즘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제 협치하면 야당한테는 비판도 못합니까 야당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 협치가 아니에요 협치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설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동아일보는 그렇다 치고 중앙일보는 똑같아요 이게 뭐 조중동이 혹시 무슨 지구들끼리 모여서 사설 제목까지 의논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중앙일보의 사설은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요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요 중앙일보는 본인의 일방통행 스타일과 태도를 성찰할 때다 조선일보는 국민 앞이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연설이 있고 난 다음에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백브리핑 대통령실에 아마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하는 건데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 연설 전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백브리핑은 기사를 정확하고 좀 풍성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언론에다가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마 죄송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썼다는 식으로 설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백브리핑 언론의 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대통령실의 백브리핑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국민 앞이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이라는 단어를 말했다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이런 것들한테는 백브리핑 서비스도 이제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뿐만 아니라 칼럼에서 더 협박한 협박적인 글을 썼어요 윤 대통령과 친윤은 8년 전 총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8년 전 총선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한석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집부려서 고집부려서 이 조선일보 칼럼에 의하면 친박 핵심인 이정현을 당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고집부리고 가다가 결국은 탄핵당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선인 중에 친년이 도대체 몇이나 된다고 친년이 있기는 합니까 그런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을 갖고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칼럼에 동아일보도 김순덕 칼럼에서 DJ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똑같이 겁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직원한 다음에 DJ는 당시 이해창 야당 대표하고 협치라고 하는 걸 해서 살아남았는데 총선에 직원한 박근혜는 당시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바람에 결국 탁냉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DJ의 길로 갈 것이냐 박근혜의 길로 갈 것이냐 그러면서 박근혜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패배 6일 만에 하는 육성 고백이면 박근혜 때부터 하루 늦었다 그러면서 마케벨리 말까지 인용을 하는데 마케벨리는 맥락적으로 잘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김순도희가 마지막 결론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윤통 스타일 때문에 정권이 총선에서 심판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스타일대로 박근혜의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윤석열도 탄핵당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조중동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거박하면서 지금 조여붙이고 있어요 야당이 야당이 그러는 거 그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촛불 들고 끌어내리자고 했던 자들이니까 언론이 이런 것은 이미 비정상입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일부 지각 없는 당선자들이 이런 언론에 노란하고 편승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거박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떤 형태라든 우리가 막아내고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겼다고 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잘 나갈 것 같죠 175석이나 되고 이준석이 똘마니까지 포함하면 192석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완전히 하늘의 나라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도 지금 지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이 인기가 다가옵니다 선거도 끝났잖아요 이제 전장대를 8월인가 하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 이쪽에서 야 인기 다 됐다고 난 물러나면 나 낙둥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걱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대표 한 번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이 이재명 똘마니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원에 제한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당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이재명이가 계속 쓰게 되고 그래야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서 당 대통령 후보 자리도 쉽게 차지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 이게 이재명 똘마니들의 전략 구상인 것 같아요 승리한 순간 오만해지고 오만해지면 폭망한다 지금 이재명이는 폭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길을 가려고 할까 겁이 나서 그래요 당대표 내려놓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래요 한 친명 똘마니 이재명 똘마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개인적으로는 당대표도 하고 싶을 생각이 없는데 그러나 당이 정말 위기고 자신이 아니면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로 이겨놓고도 당이 정말 위기면 이재명이 아니면 수습할 수 없으면 이재명이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자들 겉으로는 승리의 도취감에 길길이 날뛰고 있지만 뒤로는 겁이 많은 거예요 쫄리는 거예요 왜 쫄리냐 이재명이 언제 감옥 갈지 모르니까 또 조국이한테 추월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더 낯짝이 조금은 남아있는지 그렇다고 내가 당대표 한 번 더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 제추대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들끼리 자 그러면서 한 가지 확 바뀐 게 있어요 뭐냐 조국이 교섭단체 절대 못 만들었죠 이것들이 총선 때 교섭단체 요건을 한 10명 선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냈어요 냈어요 그런데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절대 못 만들었죠 절대 못 만들었죠 이거 누가 시작했냐 이재명 좌장 멘토 정성호가 시작했습니다 정성호는 의원 꺼준다는 건 편법이지 있을 수 없지 정치 도의적으로 절대 안 되지 교섭단체 왜 낮춰 조국이 조국이는 교섭단체 구성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조국이가 12석이에요 교섭단체는 지금 20석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이거 안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8명을 어디서 더 끌어와야 되잖아요 진보당 3석이 있어요 이건 한통속이니까 같이 할 수 있죠 새로운 미래 이낙연당 하나 있어요 그러면 4석이네 그러면 4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입성한 기본소득당 하나 사회민주당 하나 시민단체 비례목 2명까지 하면 20명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얘네가 조국당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허가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칼은 이재명이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준석의 3석이 있어요 요 3석 다 가봤자 19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이 교섭단체 구성하냐 마냐는 것은 100% 이재명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절대 안 해준다 지 경쟁자인데 그래서 정성호가 나선 거다 빨리 정리해버린 거다 야 교섭단체 절대 안 돼 꼬주기는 무슨 꼬주기야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192석 2주석까지 포함해서 192석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75석 엄청난 승리를 했다고 겉으로 떠돌고 다니고 막 윤석열 대통령을 겁박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저것들도 취약하기 그지 없어요 조국이 이재명이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고 1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것들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유리잔에 불과합니다 쫄지 맙시다 다음으로 갑니다 이 화영이가 갑자기 이재명이의 무슨 최고충신인 것처럼 자기가 김성태로부터 술판에서 회유당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자가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방을 지목했다가 그게 아니고 다른 데였던 것 같고 헷갈리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는 자는 횡설수설하게 됐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자는 진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도 없고 횡설수설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일주일 전에 한 거짓말을 하고 지금 하는 거짓말하고 미세한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착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건데 적어도 이화영이는 이 국면에서는 이미 진술의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화영이가 술판을 벌인 김성태 등으로부터 폐유당했다고 하는 주장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중대범죄다 이러면서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도 따라가서 수원지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오늘 한답니다 수원지검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하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어제 논평했습니다 술판을 벌여서 이화영이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이화영의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검찰의 최고 책임자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옷을 벗어라 사법 처리도 받아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화영의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면 이걸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면서 온갖 소동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이가 대표직 물러나라 이 정도는 걸어야 뭘 주장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언제까지나 그럴래 이원석이하고 이재명이가 각각 자기 자리 걸고 한 판 제대로 붙어보자 제가 그렇게 어제 논평을 했습니다 수원 지금이 입장문을 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점점 심각하게 공세를 취해오고 이재명이까지 나서서 하고 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그러고 항의 방문을 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것들 봐라 그러면 정면대응 해야지 해서 정면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지금의 입장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화영의 주장은 명백한 허이다 이게 수원 지금의 입장입니다 대검 수원 검찰청사 수원 지금인데 수원 지금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 술이 없는데 어떻게 음주를 하냐 술이 없는데 어떻게 음주가 가능하냐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다 또 음주장소로 언급된 사무실은 식사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 또 이화영의가 말을 바꿔서 새로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은 검사실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음이 확인됐다 이게 저 뭐냐면요 이건 잡혀가 봐야 하는 건데 검사실이 조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청에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사실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안 가고 그 옆에 별도의 구치소 건물 구치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수사받으러 나오는 수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보통 버스 호송버스로 수십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을 아침에 태워하고 갖고 나와서 구치감 임시로 잠깐 가둬두는 이 구치감에 가둬놔요 그래놓고 검사가 수사 일정에 따라서 몇 호 나오게 해라 몇 호 나오게 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화영이가 자기가 술판에서 회유당했다고 새롭게 주장한 6월 30일을 보니까 검사실도 아니고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밥을 먹은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따라서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가 분명하고 회유 진술 조작 전혀 없었다 또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를 상대로 확인 결과했다 음주도 없었고 진술 조작 사실도 없었다고 이들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에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검찰청소나 왔다 갔다 할 때 개호하는 교도관들이 있어요 이제 근무가 매일 바뀌니까 이 개호 교도관 전부 38명 인데 이 38명에 대해서 전수결과 했다 이들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밀착 개호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다 또 이화영이가 술 먹는 거 본 적 없다 이화영이가 외부인이 가져온 밥 식사 먹는 거 본 적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그리고 검사 수사관 개호 교도관에게 전부 확인한 결과 1315호는 교도관 개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장소가 아니다 거기서 식사 행해진 적 없다 쌍방울 그룹 직원이 음식 반입한 적 없고 교도관이 개호하는 상황에서 술 마신 사실은 더더욱 없다 이화영의 주장과 달리 이화영은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1315호가 아니라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밥 먹은 적은 있다 이게 술판에서 회의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화영이 앞서 주장과 달리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6월 13일 6월 30일 2023년 6월 30일 애는 검사실이 아니라 구치감에서 식사했고 그날 쌍방울 직원은 청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 또 7월 초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이 함께 식사한 사실 없다 출정일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화영이가 계속 말 바꿔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청사 CCTV 이재명이가 청사 CCTV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라고 주장했잖아요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도망가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복도에만 설치되고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고 그것도 보전기간이 30일이다 사무실에는 아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형소법을 개정해가지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를 쓸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이를 폐유했다 어느 검사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폐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영의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이냐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걸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것은 검찰에 대한 이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계속될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의 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화영이 꼭 잡아넣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적인 사안에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재명이 너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재명이한테 얘기하는데 자꾸 외곽을 돌면서 언론 프로그램은 하지 말고 이원석이 이재명이 자리를 내고 한판 붙어라 자신 있다며 한판 붙어라 쪽팔리게 꼬리 내지 말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위기불감증 속에도 중심잡는 중지는 있다 어제 참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당선인 총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생중계하는 시간 시간 같습니까 참 개념 없는 여당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고 당선인 총회에서 서로 살아 들어왔다고 덕담하고 시시덕거리고 초선들 셀카 찌는 거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던데 이런 모습에서 국민의힘 저거 참패당한 여당 맞냐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어제는 윤재혁 대표가 초선 당선자 지역구 초선 당선자 28명인데 이 28명과 대화를 하려고 간담회를 했는데 딱 절반밖에 안 왔답니다 벌써부터 군기가 빠졌네 초선 당선자 번질낭해 언론에다가 떠들어대기는 하면서 막상 권한대표가 이 위기 상황에 초선 당선인들하고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자고 간담회를 한 모양인데 28명 중에 14명만 참석 그것도 일부는 지각 어떤 자는 뭐 당선인 총회 됐는데 뭐 계속해서 또 갈 필요 있냐 뭐 이랬다는데 정말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요소야대가 됐는데 이미 2년간 봤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다 하는 무기력증이 배치 달기도 전부터 퍼져가지고 각자 도생 뭐 나만 살고 보자 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런 패배 체념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을 덮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 정말 큰일 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일전 우리가 뭘 좀 해보자 집권당으로서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원내대표 누구 아냐 자기 당대표 누구 아냐 이런 얘기들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불감증 속에서도 그래도 중심 잡는 중지 정치인들은 몇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김태호 인터뷰를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 이제 기자가 아주 아픈 질문부터 하죠 되게 그러자 김태호가 범죄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재명이 조국이보다 왜 대통령을 심판의 우선순위에 세웠을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 회안이 담겨있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하려고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국민에게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권위주의로 비춰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무의 사과 의 기조와 같은 얘기죠 당정 갈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한마디 쓴소리를 했어요 정치력과 절박한 용기를 갖고 대통령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대통령과 정부와 당의 입장이 다를 수가 없다 하면서 쓴소리를 합니다 국민에게 제일 민폐를 주는 것은 대통령과 맞짱 뜨는 것처럼 해서 자기 인기를 구하려는 사람들 이야말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랬어요 대통령과 맞짱 뜨는 것처럼 해서 자기 인기를 구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제일 민폐를 준다 대통령과 진짜 가슴 열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맞짱 뜨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자기 인기를 구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민폐를 준다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실 거예요 기자가 전당대회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냐 이렇게 물어보자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지 않고 출마 얘기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한가해 보일 수 있다 하면서 다만 낙동강 벨트에서 민심의 깊이를 봤다는 점에서 김태호가 비교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당심 100%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당심 100% 규칙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하자 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고 본다 무슨 룰을 바꾸고 말고 하냐 당대표는 당심으로 뽑아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각종 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각종 특검을 들고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자 결론은 치열한 난상토론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당론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론 108명이 각자 알아서 떠들어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야말로 내부토론을 통해서 당론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특검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위험하고 섣부른 주장이다 이렇게 쇠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무조건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 몇 명 있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섣부른 건 위험하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당론을 결정하고 일치단결해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김태호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도 중심지 않는 중진이 하나 있어서 좀 안심이 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김태호의 입장 정리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심을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론 1쯤이었습니다 이화영 판 키우려면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라 이화영 측의 진술이 매일 달라집니다 오락가락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혼수상태 제정신인가 의심이 될 정도의 진술 범벅이 계속 있습니다 음주한 날짜도 틀리고 음주했다고 다시 수정한 날짜에는 출전기록에 보니까 이미 구치소로 돌아가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이 측에서 주장하는 날짜 시간대를 정확하게 출전기록 같은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화영이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출전일지 사본을 공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이화영이 측의 변호사라는 자가 아니 뭐 날짜는 확실히 특정한 건 아니고요 하면서 이화영이랑 접견한 다음에 입장 밝혀드릴게요 라고 완전히 꼬리를 뺐어요 뭐 이화영이가 횡설수서 주장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수원지검에서 출전기록 이라든지 개호 교도관들의 진술이라든지 또는 그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입회한 변호사 이화영 측 변호사의 진술 확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죠 출정일지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구속상태로 재판 받아 봐서 아는데 구치소에서 나올 때 뭐 아주 엄격하게 몇시 몇 분 출정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몇시 몇 분에 출정해서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도착하면 몇시 몇 분에 검찰 구치감으로 입감 이라고 또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검사실로 불려올라가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구치감을 나올 때는 몇시 몇 분에 구치감을 나와서 검사 몇 호실로 간다 써요 그리고 그 기간 내내 교도관들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사가 끝나고 일단 검찰의 구치감으로 다시 내려올 때는 수사가 몇시에 끝났고 몇시에 구치감에 다시 들어왔다고 써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호송차를 다시 타고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 돌아간 시간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이게 기본 매뉴얼이에요 이걸 어떻게 허위로 작성합니까 이걸 허위로 작성하려면 적어도 수십 명이 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출정일지를 근거로 해서 이와영이 측에 횡설수설 날짜가 자꾸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해서 그때는 당신이 구치소에 있었다 검찰청사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원지검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와영이 측의 변호사가 아 이와영이 만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라고 한전의 꼬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김광민이라는 차인데 아니 뭐 이와영이 술을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에 다시 입장 밝히였다 자 이 정도면 이거 완전히 백기항복하고 꼬리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없기는 이와영이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한 것 같아요 이 자들은 지금 이와영이가 완전히 꼬리 내리고 변호사가 지금 완전히 꼬리 내린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판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와영 술판 회유 의혹이 있다 수사 농단이다 야당 대표를 탄압할 목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수원지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야단들이에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찬대란자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이러면서 우라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어요 박찬대라는 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화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만한 근거는 뭡니까 그러자 박찬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이화영의 발언 자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지 않냐 신빙성의 근거를 물으니까 신빙성이 있잖아 이걸 답이라고 내놨어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러면 거짓말도 구체적으로 하면 신빙성이 인정됩니까 거짓말 구체적으로 하는 게 거짓말 범죄자들한테 그게 무슨 일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이재명이가 나섰던 것 아니냐 이재명이 지금 어디 갔냐 도대체 다시 병원 갔냐 어디 바쁘냐 이처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 박찬대 따위 너는 저 이화영이 변호사 따위 내세우지 말고 이재명여 직접 나서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꼬리를 내려 직접 이재명 입으로 아니면 진짜 한판 붙든지 자리 걸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총선이 이겼다고 지난 4년간 해오던 입법 폭주를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국회가 완전히 민주당 부속기관이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양극법을 자꾸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강행하고 있어요 법사위 김도우 위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법사위를 피해서 직회부 절차를 밟았어요 농혜수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양극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농어업 회의소 제정안 등 법안 5개를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 했어요 국민의힘은 항의하고 반대하면서 불참했습니다 직거들끼리 하는 회의인데도 직거들도 쪽팔렸는지 법안 설명이나 의사진행 발언 없이 20분 만에 20여 분 만에 5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죠 겁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국회가 5월 30일이면 20일 때 국회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는 안건은 그게 보통 수만 개 정도 됩니다 상임위에서 계류된 것 아예 상임위 심사도 못 받은 것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된 것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처리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요 만여 건 보통 몇만 건 됩니다 이런 것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처리가 안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22대 국회에서 바로 다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없는 걸로 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이 5월 30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이걸 밀어붙이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자기들은 일단 밀어붙여놓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부담이지 이런 식으로 공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떠넘기기 위한 입법폭주를 임기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 막판 밀어내기 폭주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대응 전략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5월 30일까지만 막아내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하려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5월 30일까지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해서라도 이거는 저지시켜서 21대 국회의원들 21대 국회의원에서 속셈의 속셈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이 5만을 돌파했습니다 금투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문재인 때 만든 법이에요 문재인 때 2020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조세 원칙이 있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2020년 소득세폭 개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투자자들 1400만 명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한테도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면 거기에 맞게 세금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이 한 20% 정도 됩니다 소득의 20%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밀어붙였어요 문재인이가 밀어붙였다가 워낙 개인투자자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이것들이 2023년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실시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2일 금투세는 이게 잘못된 세다 잘못된 법률이다 잘못된 세금이다 이거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금투세가 잘못된 법이니까 폐지하겠다고 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서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만들고 지급들도 이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2년 유예했던 그 금투세를 윤석열 대통령은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겠다고 올해 초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저평가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 아시잖아요 저평가됐다 인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협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1,400만 명을 돌파한 국내 증시 개인투자자 규모를 언급합니다 1,400만 명이나 되는 개인투자자가 활동하는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다 이게 그동안은 주요 자산 그러면 부동산 였잖아요 이제 영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투자를 할 경우에 황금성도 좀 부족하고 이게 변동에 따라서는 그것이 곧 정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기회의 사다리가 됐던 것은 부동산이 기회의 사다리가 됐던 것은 70년대 80년대 이른바 개발시대의 얘기지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활동하는 증시야말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다 이 기회의 사다리가 사회적 역동성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투자자한테까지 소득의 20%를 일률적으로 때리는 금투세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맞는 얘기냐 이거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거다 그러니까 없애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하자 기재부에서도 곧바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전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기재부에 표현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금투세 폐지를 실무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박대출 의원 기재위 소속입니다 지난 2월에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선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은 선거용 감세다 이러면서 마구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에 압도독 다수파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투세 폐지가 다시 원점으로 자초할 수도 모르겠다 이렇게 소액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액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폐지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국회에다가 시작을 한 겁니다 청원을 한 청원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투세는 문재인이가 만든 금투세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에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 25%의 세금을 부과해서 자본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 불리함이 적용돼 불합리하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서 이게 뭐 투자 수익 생길 때마다 20-25% 떼가는데 누가 여기서 증시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서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난다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모든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금투세 강장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청원을 올렸어요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자동적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청원의 5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정무위원회인데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한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 자본시장 다 죽이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겠다든지 우리는 개인투자자 같은 거 개무시하고 금투세를 강행하겠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하고 이 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한국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를 유예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든지 이런 방식의 압박이 저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 문제는 적어도 1400만 명의 소액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강력하게 천명했고 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됩니다 이런 점들을 정부나 특히 국민의힘에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2년 실형의 불구속인데 6개월의 구속 이게 과연 공정한 사법이냐 이거는 정말 지나가던 사람 누구한테나 물어도 그건 불공정하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1심 2년 징역형 22년 징역형 인데 법정에서 구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가 뻔뻔하게 돌아다니면서 정당까지 만들고 배치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시민운동을 해온 우리 자유파 활동가 김상진 징역 1년 그리고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징역 6개월 박준식 자유언론 국민연합 사무총장 징역 6개월 그리고 법정 구속됐어요 1심인데 2심도 아니에요 1심이에요 우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은 것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징역 6개월이면 징역형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형이기 때문에 대개 징역형을 때리고 집행을 2년 유예한다 이게 법원의 대체적인 관행이에요 집행유예를 때리질 않았어요 그냥 실형을 살렸는데 1심이니까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2심 다퉴봐라 이런 게 또 상식이에요 그것도 안 했어요 집행유예도 안 때리고 불구속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구속시켜버렸어요 이거야말로 사법적 보복 아닙니까 1심 2년에 22년 징역형까지 나온 조국인은 불구속 상태로 풀어줘서 정당 창당하고 국회의원 배지 달게 만들어주고 평생 시민운동 활동을 하는 김상진 이희범 박준식 이런 사람들 주거가 불명한 것도 아니고 증거 우려도 없는데 그리고 수십 년간 공개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1심에 징역 1년 징역 6개월 나왔다고 이걸 구속시켜요 여기서 무슨 법의 정의가 있습니까 더구나 김상진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시위를 했다고 윤석열 지검장이 고소한 것도 아닌데 고발당해가지고 이번에 재판이 나왔지만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에 난 그때 위협받은 위협이라고 내가 느낀 적 없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직접 써줬어요 그런데도 징역 1년이 나왔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나의 위협 느낀 적 없다고 탄원서를 썼는데도 징역 1년을 때리고 법정 구속시켰어요 이게 과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법입니까 지금 사법부가 김영수 사법부를 지나서 다시 사법의 중심을 잡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황당한 재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조국과 김상진 조국과 이희범 조국과 박준석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이건 불공정한 재판 불공정한 양형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한 이런 일들이 백주대 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백한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사법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정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상징적 사항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사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대법원장 뭐하러 있어요 담당 판사 장재영이라고 그랬나 정재영이군요 이 판사 이 판사 개인의 문제 판단한다고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때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고 사회적 양심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서 국민 눈높이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 어느 국민이 조국이 이심 징역 2년 나왔는데 불구속이고 김상진 이희범 박준식 징역 1년 징역 6개월 나왔는데 구속이다 이걸 공정하다고 보겠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양심에 맞지 않아요 이런 잘못된 판결이 거젓이 횡행하는 지금의 사법부를 바로잡을 책임 대법원장한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무더기 사표를 막기 위한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가 비례대표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비례대표의 엄청난 사표가 나왔다 비례대표 사표수가 총 379만이다 뭐 이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주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비례대표에서의 사표만 얘기하지 3% 이하가 되면 안 되는 의석이 배정이 안 되니까 계산이 쉽죠 저는 이 3%가 왜 갑자기 3%가 됐는지 누구도 지금 국민들한테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3%면 대략 한 80만 표 정도 그게 안 되면 국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소중하다면서 왜 그 주권이 10표면은 무시당해도 되고 100표면은 무시당해도 되고 10만 표면 무시당해도 되고 60만 표면 무시당해도 되고 80만 표는 무시당해도 되는데 81만 표부터는 존중될 해야 합니까 이거야말로 여의도 정치꾼들이 지구들 편한 대로 그냥 짜맞춘 겁니다 비례대표 사포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번에 지역구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50.50%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국민의 50.5%가 더불어민주당 찍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45.1%가 국민의힘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찍은 한 표나 국민의힘 찍은 한 표 똑같은 한 표 아닙니까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은 1인 1표잖아요 그리고 모든 표는 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석이 254석이니까 이 254석이 더불어민주당이 50.5%를 득표했으면 254 중에 50.5%를 가져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128석 가져가는 게 정상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45.1을 득표했으니까 254석에 45.1을 가져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115석을 가져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50.5 대 45.1 비율을 지역구에 정상적으로 투영을 해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이 맞고 국민의힘은 115석을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실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60일 무려 33명이나 더 과대 대표되고 있어요 33석이나 더 과대 대표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90석 무려 25석이나 과소 대표되고 있어요 25석이나 과소 대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안 찍은 표 있잖아요 그 안 찍은 표 4.6% 입니다 이 4.6%는 254석 중에 11석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4.6% 가지고 3석을 냈어요 그러면 이 3석은 무려 8개의석이 과소 대표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계적 산술적으로 딱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성이 반영이 돼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28석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115석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상식인데 결과적으로는 161대 90으로 한쪽은 30석 이상 과대 대표되고 한쪽은 25석 가까이 과소 대표됐다면 이건 선거구가 잘못된 겁니다 선거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겁니다 민심에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사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한 겁니다 수도권에 국민의힘이 거의 전멸하듯이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럼 한 표도 안 얻어서 전멸했습니까 다 45% 가까운 득표를 하고도 의석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전부 사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표 방지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현안이에요 국민들이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행사했고 그 주권은 등가성에 의해서 다 같은 한 표로 계산되어야 되는데 삼성그룹의 이재용도 한 표 저 고성국 이도 한 표 저 경남 경남 오천 마을 어부도 한 표 이게 등가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의민주주의거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표를 만들어내는 이 선거제를 이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표가 많아지면 내 표가 반영이 안 됐다고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이 수천만 명이 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선거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국민이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했는데 그 주권이 의미 없는 사표가 돼버렸다 어느 주권자가 그래도 좋아 하는 주권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성의 위기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표 발생으로 인한 대의제 대표성의 위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입된 거가 결선투표제입니다 일단 1차에서 과반 이상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사표 방지를 하고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해 가자 프랑스로 비롯한 전 세계 36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대통령제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청선결과를 놓고 어떻게 총투표에서 50대 45에 불과한데 어떻게 의석수는 175대 108이 될 수 있냐 지역구만 따져도 128대 115여야 되는데 어떻게 160일 때 90이 됐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 냉점 이런 것으로 인한 엄청난 사표의 발생이 생긴 거예요 이거 막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2년 전에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하자 시골농천지역 도시 지방도시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해서 사표를 최대한 좀 줄이자 대표성의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바 있어요 국회가 저 이재명 종복주사파 세력이 대통령의 제안을 개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 엄청난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저는 종복주사파가 어차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자들이니까 대한민국 대의체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의 위기를 중복시키는 것과 저자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는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은 다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그것이 당장 자신들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 결과로까지 연결되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질 않아 이게 국민의힘 정말 정당 맞아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런 심각한 사표 대량 발생과 심각한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 극복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과 준연동형제 폐지라고 하는 정치개혁 의제를 먼저 적극적이고 선행적이고 전투적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5% 이겨놓고 수십석 더 가져가는 주권 도둑질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 이거는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제대로 자기의 어젠도로 가져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론 1쯤이었습니다 이 내 김 약 柴 TER 어 이 isce 帽 Into